오늘도 심야일도래 오셨습니다. 누구죠? 손님이 오셨어요. 어떤 손님이죠? 어떤 분들인지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들어와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거 탭도 안 가지고 가고. 탭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갖고 갔냐고요? 빨리 문 열어요. 저희는 그거 머릿속에 다 있어요. 머릿속에 저장해둬야 돼요. 빨리 문 여세요. 진우씨. 하트 손가락 하트 한번 해주시고 들어오세요. 손가락이 없는데요? 아니면 윙크. 양쪽 윙크. 하나 둘 셋. 아이고 통과. 귀엽다 귀여워. 다음 누구시죠? 다음 들어와주세요. 귀여워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고 혜승씨. 네. 혜승씨도 양쪽 윙크 한번 하고 들어올게요. 시작. 하나 둘. 통과. 통과. 들어와주세요. 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직도 너무 곱다. 고와요? 항상 고와요. 진훈이 형이 선배님께서 저 만나자마자 곱다가 아직도 똑같다고. 고와요. 그러니까요. 잘 관리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물광이네요 오늘. 파운데이션. 좋다 오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진짜. 형 파운데이션 좋은데요? 오늘 파데 좋아요? 네 파데 좋아요. 역시 샵은 알루네요. 역시. 아주 서로 붙이고 잘 붙이고 난리 났다 났다 났다. 이거를 안 가지고 가면 어떡해요 이거. 감사합니다. 저희 머릿속에 다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주세요. 자 오른쪽에서 맨 위에 두 번째 뭔가요? 모르겠고요.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한 분씩 인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2M의 막내 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또 놀러왔네요. 진훈씨. 그 다음에. 전가요? 안녕하세요. US입니다. 엠플라잉이죠. 반승씨 반갑습니다. 이 분들 어렵게 보셨어요. 맞아요. 이 조합 오늘 진짜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하면서 댓글들이 난리입니다. 난리에요. 지금 진짜 댓글이 엄청 난리에요. 고스란다 뭐. 진짜 뭐. 회승씨랑 우연희씨가 드디어 만났네. 회승이랑 우연희 하면서. 그런 댓글 진짜 많은데 어디있죠? 댓글. 여기 많네. 우선 두 분 보신 적 있냐 아니면 초면이나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많죠. 일단 저랑 희승씨는 오늘 처음이에요. 맞아요. 처음이에요? 네네네. 처음 뵙는데. 그러네요. 그 영상으로는 자주 뵙죠. 영상으로요? 그럼요. 고음을 또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아주 반했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영상이었어요? 제목이? 기가 막혀요. 그게 스. 스케치북이었었겠지. 아 맞아. 스케치북. 스케치북으로 봤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반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자. 사실 희승씨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요. 부끄럽습니다. 사실 오늘 심야 아이돌에 혜승씨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듣고. 사람들이 이런 제보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제보요? 엠피아 지선님께서. 지선님이. 그래서 우연님과 우리 혜승이 만났다고요. N년전 서바이벌 프로그램. 혜승이가 등장했을 때. 다들 우연님 닮았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팀 배틀 내꺼 하자도 했었는데. 맞아요. 드디어 두 분이 만났네요. 신기합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맞아요. 보셨어요? 봤죠.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혜승씨는 개인적으로 본 적도 있어가지고. 두 분이 친하세요. 사석에서. 그래요? 사석에 배 있었구나. 그런 사이에요 저희. 그런 사이구나. 사실 몰랐어요. 인증샷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인증샷도 잘 안 찍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알겠죠. 아니 근데 혜승씨. 그때 내꺼 하자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요? 정말. 네네. 너무 깜깜했습니다. 왜 깜깜했어요? 너무 어려웠고요 일단. 너무 잘했던데요. 제가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많이 알려주고. 병아리 캐릭터였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처럼. 아니 그리고. 그대들의 안무가. 마이클인데. 그대들의 안무가 그렇게 쉬운 안무가 또 아니잖아요. 이거 요즘 스타일인가요? 두성으로 말하시네. 야 이거 진짜 라떼다. 아 이거 너무 우리 2015년도 때 아니야? 옛날 옛날에. 아니 마이크 잡을 때 원래 손가락은 거들 뿐이죠. 맞아요. 거들 뿐 마이크네. 거들 뿐이에요. 야스야스. 오늘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이 조합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또 진짜 이렇게 또 묘하게 또 얼굴도 외모도 좀 닮았고. 닮았죠. 분위기가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송경씨 빼고. 나 빼고? 오케이 나 빼고. 고와 고와 제일 고와. 나 근데 곱다는 얘기 나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고와요. 형한테 진짜 고마워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진짜 오랜만에. 진짜로요? 22살 같아요 송경씨는 여전히. 아니 어쩜 이렇게 말할 때 눈에 주름도 하나. 어 진짜. 그래요? 예전이랑 그대로에요 진짜. 그대로죠. 부럽다. 왜 나만 늙어? 여기 비교되죠? 아니에요 장난 장난. 저희가 만나서 얼마나 반가우면은. 그러니까요. 말들이 빨라지고. 분위기가 계속 타가지고. 그러니까요. 천천히 말씀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야근하실 준비 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신나게 야근 한번 하시죠. 아주 좋습니다. 어우 표정 되게 안좋으신데. 어우 죄송합니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지금. 아니 마스크 써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 시간 뒤면 표정 되게 밝아지세요. 퇴근할 생각에. 퇴근할 생각에. 사실 이 조합이 어떻게 해서 모인건지. 우리끼리 좀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게. 다들 팀 내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메인보컬입니다. 메인보컬. 저도 메인보컬이죠. 저는 막내예요. 진훈씨는. 저는 춘심추망이에요. 춘심추망. 그럼 나 이거 할래. 내가 잘 잘 잘 못했어. 내가 잘 잘 잘 못했어. 그럼 나 형이 그거 하니까 저도 그거 할게요. 그럼 나 레몬사탕 할게. 레몬사탕? 아니면 농구선수. 아시네요? 맞아요. 알죠.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를 잘하잖아요. 그럼요. 농구를 포기하지는 않으셨나봐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진짜 잘하진 않았지만. 진짜 포기하지 않았구나. 공통점이 있네요. 그럼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꽃남자. 불꽃남자. 여기 고음셔틀. 네네. 그렇죠. 저도 고음셔틀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서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눴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공통점이 많은데. 그렇죠. 이거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네네. 바로바로. 이렇게 멈출 거예요? 아니 아니요. 바로바로. 곰필돌입니다. 곰필돌이죠.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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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뭐야. 곰필돌이니까. 곰필돌이니까. 4번 잘 됐어요. 4명의 곰필돌. 가장 든든합니다. 받들어. 마이크. 저렇게 하는게 맞죠? 엎드려. 마이크. 재밌네요. 곰필돌이라. 진짜 질리시겠다. 아니 다들. 오디오가 비지 않는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시끄럽다고 뭐라고 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충성이라는 댓글도 있고. 오디오 비면 안돼요. 비면 안되죠. 비면 안되죠. 방송에서 비면 안되죠. 사실 저는 또 궁금한게. 어떤게요. 게임 다들 좋아하세요? 게임. 뭐 혜선씨는 어떤게. 저는 게임 막 즐겨하지는 않는데. 저희 팀의 막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아 막내가. 이제 어울리려고 하다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또 하고 있죠. 아 그래요. 게임 좋죠. 게임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다. 저는 RPG 스타일을 좋아해요. 아 RPG. 디아블로 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오 RPG 게임. 재밌죠. 진은씨는 어떻게. 저는 굉장히 머리쓰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지니어스세요? 약간 그런거 척하려고. 예를들면 뭐 마피아 이런거요? 죄송해요. 수도쿠요. 수도쿠란 게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깨우려고. 요즘에 하고 있는데. 뇌를 좀 움직이려고. 네. 최근에 원래 중급까지 좀 가다가. 네. 최근에 이제 고급을 시작했는데. 고급까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고급하면. 약간 두뇌가 깨겠지? 네네. 내 스스로 약간 커피 한잔할 여유를 만들어 줄 수 있겠지? 그런지 생각했는데. 진짜 휴대폰 집어 던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못 깨가지고. 맞아요. 진짜 짜증나잖아요. 너무 짜증나. 전 지웠어요. 한파하고. 아 그래요?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다보면 또 두뇌가 좋아지니까. 그렇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고. 스트레스만 받죠. 송정씨는 또 게임 안하시잖아요. 전 게임 안좋아요. 그래서 혜승씨랑 조금 약간 더 맞는 것 같아요. 게임을 사실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시죠? 안죠. 저는 잘하진 않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안하는 친구. 포기하면 절대. 그냥 용납이 안됩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운데. 에어컨 한번만 틀어주시면 안돼요? 네. 에어컨 틀어주세요. 여기 원래 조명 때문에 좀 더워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나우 조명이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죠. 엄청 뽀샤샤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반팔 입고 와요 안에. 진짜. 진짜 반팔. 반팔. 저도 사실 오늘 가디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어 그렇네요. 그래서 일부러. 덥네요. 전 잠바도 안 입고 왔어요. 진짜요? 이러고 왔어요 그냥. 진짜요? 예예. 최고인데요. 그럼요. 군필돌이니까. 네. 근데 진짜 안에 안 입으셨네요. 예예. 가디건 안에 뭐 입는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아요. 저게 근데 사실 멋있죠. 예예. 최고 엉시 있고. 그럼 혜성씨가 또 안고라 입고. 안고라 입었다고. 저는 일부러 입었는데 굉장히 거치장스러워요. 안고라? 덥죠. 털이 막 계속 날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 봄 가을 약간 겨울이 있는거 같아요. 근데 자체발광이 뽀샤시해 보여요. 맞아요. 화면에 엄청 뽀샤시하게 나오죠. 막내막내 같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반사판 그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몸에 지니고 있어요. 맞습니다. 흰색 입는 걸로. 흰색 입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또 심야 아이돌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입장 티켓을. 그렇죠. 입장 티켓. 입장 티켓팅을 또 받았습니다. 드렸죠. 미리 받았는데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우연씨부터. 네네네. 여기다가 또 써주셨는데. 읽어봐주세요. 자 여기다 쓰면 그게 비밀인가요라고. 하하하하 이거 누군지 왜 이렇게 알 것 같지? 다소 좀 건방지긴 하지만. 이거 너무 약간 검. 하하하하 글씨도 이거 야무지게 쓰셨네요. 귀여워. 귀엽네요. 귀여우세요. 누구지? 누굴까요? 아 이거. 진흥입니다 역시. 아니 비밀을 써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밀을 쓰면 그게 비밀이냐고. 아 그러네요. 이렇게 끝내면 진짜 건방진 거니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만 아셔야 돼요 비밀입니다 저는 사실 INFJ예요 INFJ예요? 이거 많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형들이 자꾸 놀려요 네가 어떻게 아이냐고 너는 누가 봐도 이다 너는 말도 안 되게 이다 그런데 저는 아이입니다 내향적이잖아요 진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 아주 계획적이고 상상도 많이 하고 그럼요 그럼 여기 올 때 활발하게 들어오셨잖아요 다 계획이 된 거예요? 사실은 막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여유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소극적이어서 상상보다 좀 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 흘리신 거죠 더워요 너무 여유로워 보여 진짜 여유로우세요 이 MBTI가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이 MBTI가 많이 없대요 희귀하대요 희귀 이게 제가 알기로는 MBTI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약간은 대변해줄 수 있는 그래서 현 상황을 말해주는 건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몇 없다는 얘기예요 몇 없다는 건데 댓글에 누가 올라왔네요 누가 올라왔어요? 저도 INFJT인데 이렇게라고 올라오셨는데 이분 아이디 뭐였죠? 그래서 이분께 농심 포스틱 94g짜리 포스틱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포스틱 어디죠? 과자요? 과자죠? 150g 작은 거 같아요 통크기에 쓰셔도 돼요 이게 딱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닉네임을 찾고 있는데 닉네임이 이거 알아야 돼요 찾아봐주세요 아까 올리신 분 어디갔지? 어 못찾겠네요 너무 멀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아쉽다 이거 무효인가요 이렇게 되면? 작가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아 무효이라고 합니다 아 아쉽다 아쉽다 아쉽습니다 아쉽네 아쉽네 다음에 또 근데 줄 기회는 많으니까 네 줄 기회는 많죠 아직 방송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혹여나 어디 왔다갔다 하다가 저를 보신다고 그러면 오빠저 INFJ 이렇게 포스틱 포스틱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바로 알아듣고서 직접 이렇게 사비로 사비로 사드리도록 멋있다 멋있다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럼 제가 회승씨의 입장 티켓 한번 봐 볼게요 네네 우리 회승이 막내 나는 다이어트 중에 전통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몰래 순대를 먹었다 몰래 순대를 먹었어요? 귀엽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에요? 내기 중이거든요 지금 누구랑요? 저희 멤버들과 살빼기 내기 중이에요? 감량 내기를 했는데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이요? 전통시장을 지나가는데 전통시장 순대는 못참겠더라고요 순대 못참죠 순대 못참지 순대 못참지 어디 전통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어디 거기가 강동구 쪽에 강동구 강동구 진짜 우리끼리만 알아요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맞아요 근데 방송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심의하이돌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뭐 사려고 하신 거예요? 원래요 원래 저기 그 후라이팬이 필요해가지고 후라이팬 먹을게 사러 온 게 아니구나 후라이팬 사러 갔다가 순대를 사왔어요 갑자기 순대를 사왔어요 순대 어디서 먹었어? 거기서? 서서요? 아니 아니요 시작 안에서? 시장 안에서? 꼭 앉고 따뜻하게 사실 제가 듣기로 음식을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요리도 잘한데요? 네 요리 잘하세요? 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먹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정도 자신 음식 아니 저는 공통점이 있네요 확실히 아 맞아 우연씨도 하잖아요 요리를 아니 그러면 딱 그거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다 놀러왔다 세 명이 왔다 세 명이 왔다 근데 약간의 반주와 함께 음식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안주는 소주다 소주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식 아 저는 근데 그게 또 확고한게 네 저는 그럴 때 요리를 안해요 요리 안하고 네 저는 그럴 때 친구들이 오면 제철 음식을 먹어요 제철 음식이요? 아 제철 음식 무조건 만약에 한다면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시장에 가서 네 굴 개 곧개도 있고 과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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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고 제철 시즌으로 이제 야 제일 잘하는 요리 뭐예요? 한식을 많이 해요 한식 한식에서 뭐 이제 뭐 비빔밥 갈비찜 갈비찜도 하고 갈비찜으로요 무거지 뼛찜 뭐 이런 것들 무거지 뼛찜 예 뭐 그런 것들 아니 저 혹시 너무 좋다 제가 그냥 형으로 모시고 제 동생으로 몇 번 이렇게 가면 안될까요? 왜냐면 저도 제철 음식 너무 좋아해서 얼마 전에 저기 통영에 굴 먹으러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요? 그쵸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 정도로 간거면은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음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형으로 취향이 정말 저랑 비슷하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행복하다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너무 배고프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출출하다 갑자기 사실 이제 공통점을 좀 많이 찾았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공통점이 많아지네요 점점 너무 많죠 사실 군필자 돌이고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나누 얘기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아야죠 뭘까요? 그러게요 오늘 주제 주세요 진짜 예상이 안되네 네 오늘 주제 뭐죠? 오늘 주제가 끊기지 않는 수다떨기 이야 네 지금 잘하고 있네요 주제 맞게 그러게요 지금 오디오가 비지 않아요 이거 약간 작가님이 좀 편하려고 쓰신 것 같은데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오늘 시어가기? 시어가기 네 오늘 작가님 그냥 약간 너희들끼리 떠들어라 이런 걸로 그냥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떠들 줄 몰랐대요 몇 분은 나가 계시네요 네 그래요 지금 막 나가시네요 네 몇 분은 나가 계시네요 막 PD님은 절레절레를 하시고요 잘 떠든다 이 친구들 이야 믿고 그냥 나가시네요 이제 네 그래요 믿고 나가시고 네 1층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네 네 그러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정말 다녀올 곳도 정말 확실하게 잘 다녀서 네 네 마음도 편하고 그렇죠 몸도 편하고 이제 뭔가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여권도 두꺼우신 거 아시죠? 저 처음 만들고 글썽거려가지고 네 네 저도 구청 그 선생님께 자랑했어요 저 10년짜리 만들었죠 이야 와 두꺼워졌어요 형 아이 맞아요? 네? 이 아니야? 아이에요 이 아니에요? 속인 거 아니죠? 계획하고 온 겁니다 계획도 저는 처음부터 두꺼운 여건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혜승씨 너무 부럽다 제일 자랑 자랑 진짜 부럽다 진짜 사실 근데 수다에는 주전부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네 주전부리가 없나요? 주전부리가 있어요? 여기에 와요? 라메기가 와요? 들어옵니다 들어주세요 채초입니다 채초에요 채초 제가 받아들일게요 진짜요? 저거 뭐에요? 햄버거에요? 이게 뭐지? 햄버거랑 보리 건빵 대박이야 무슨 건빵이요? 보리 건빵 에이 기분 나쁘게 징글징글하네요 건빵이요? 건빵은 참깨 건빵이죠 그리고 딸기잼도 있다고 합니다 딸기잼 좋아하세요? 우유가 있어야죠 죄송한데 아 우유가 없네 제가 그 군대리아 아니고서야 딸기잼을 먹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의리에요 의리에요? 네 의리입니다 초코파이도 있는데 요즘은 초코파이 안먹어요 딸기몽셸 먹어요 딸기몽셸 딸기몽셸을 얼려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논산딸기 들어있거든요 잘 나오네요 논산딸기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혜승씨는 초코파이 드셨잖아요 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PX가 없었거든요 아 그럼 이거 하나 먼저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이어트중인데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봉지만 보겠습니다 봉지 저 보리곤빵 먹어도 돼요 봉지가 바뀌었네요 드시면서 하세요 변사탕도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이런거 얘기해도 돼요? 뭐 이런 막 군대 얘기 뭐 이런거? 아 그럼요 군대 얘기해도 돼요 네 잠깐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네 하나 얘기해주세요 그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배치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기차에서 기차에서 너무 배고픈데 도시락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탭처럼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자꾸 그 기차 조교 분께서 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만 마시게 하고 너무 배고픈데 배고픈데 뭐든 하지 말래 일단 네 그래서 아침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뭐 몇 번 훈련병 정신은 빨리 나와 이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부랴부랴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제가 그 몰래 숨겨둔 이 건빵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이제 분대장이었던 친구가 네네 딱 형 가는 길에 먹어요 이러면서 딱 주는 거예요? 진짜 건빵 주머니에 건빵을 넣어주셨는데 와 감동이 없겠다 그것도 참깨 건빵 제가 참깨 건빵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 참깨 건빵 맛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거 뭐지? 하고 딱 꺼내는데 참깨 건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참깨 건빵을 진짜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전 주제에 요리 얘기했잖아요 네 요리 제가 이거 꿀팁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알려주세요 어떤 거예요? 군대 얘기긴 한데 네네 이 보리 건빵이 진짜 많고 남잖아요 이렇게 먹다가 남잖아요 그렇죠 실생활에서도 이제 종이컵에다가 눅눅해져요 건빵을 그때는 이제 그 방탄모로 다 부시고 별사탕 부셔가지고 네 그 이제 종이컵에 담고 우유가 나오잖아요 우유를 거기에 담아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컵케익이 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꿀팁이다 진짜 해볼게요 이 안에 재료가 다 들어있으니까 네 진짜 꿀팁이다 진짜 꿀팁이다 감사합니다 혜승씨 역시 혜승씨인데 댓글에 뭐 난리입니다 난리죠 난리죠 건빵 먹고 싶다 뭐 사러 가야지 난리예요 어? 네 우리 아이돌들 최초로 건빵 ASMR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 그럴까? 진훈씨랑 네 우리 혜승씨도 좀 하나 드리고 아 네네 마이크가 되고 이렇게 그냥 드셔도 돼요 진짜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하시면서 네 한번 ASMR 진훈씨 먼저 응 오 오 오 건치네요 건치 건치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건치요 성정이랑 맛있다 맛있어 음 자 우윤씨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비슷한 색깔이잖아 그니까 되게 깔끔하다 소리가 네 오윤씨 들었구요 네 우리 마지막에 이제 혜승씨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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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게 MZGT 세대가 이런가? 킹받네? 킹받네, 그게 그쵸 맛있다 이거 하니까 진짜 훈련소 생각난다 그러니까요 들킬까봐 모포 뒤집어쓰고 몰래 먹고 그랬는데 불쌍해 재밌다, 재밌어 근데 사실 제가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저희가 이렇게 대화가 끊기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3초 이상 막아 뜨면 비생벨이 울린다고 합니다 비생벨이요? 비생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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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려요 이렇게 울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3초 이상 막아 뜨면 안된다고 합니다 방금 이런건 괜찮죠? ASMR은 괜찮죠? ASMR은 괜찮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다를 제대로 한번 떨어볼 건데 아 죄송해요 수다 털 땐 또 주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주제죠?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24시간 쉬지 않고 떠들 수 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맞아요 이거 근데 여러가지 있죠 사실 솔직히 군대도 밤새요 군대 이거 진짜 절대 얘기 안 끝내 24시간 넘어요 이거 최소 3박 4일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빼면은 거의 그냥 이야기 할게 맞아요 저는 진짜 밤새요 저는 누가 더 힘들었나만 얘기해도 맞아요 누가 더 힘들었나만 얘기해도 배틀 듣고 힘든 배틀 맞아요 맞아요 뭐 훈련받은 거 이런거 다 얘기하면은 밤샵니다 장난 알죠 근데 또 이 방송 시청자분들이 진짜 군대 얘기를 계속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저 운동 좋아해서 축구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진짜 큰일나요 이거 하면은 맞아요 그럼 살짝만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사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24시간 쉬지 않고 떠들 수 있는 얘기가 뭔지 문자번호 샵 7127번 정보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심야이돌 말머리와 불리고 싶은 닉네임 필수로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있는 수다 주제가 뭔지 하나씩 한번 전개를 하면서 네 네 네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쵸 주제가 맛있는 술과 안주를 정해오셨어요 아 이거 누가 쓴 걸까요 그러니까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그럴까요 제가 어제 맛있는 술과 안주를 먹었거든요 아 아니 오늘 방송인데 어제 술을 드셨다고요 예? 어제 오늘 방송인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 불법은 아닌데 하법이에요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네 저는 못 먹었거든요 먹고 싶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네 못 먹었어요 반주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 그럼요 반주 정도 밥에 반주 정도는 괜찮죠 그럼요 아니 뭘로 먹었어요 뭐 음식은 어 음식은 제가 이제 굴전 굴전 너무 맛있는데 한남동에서요? 아니요 어디였어요? 거기 압구정 쪽에요 압구정 쪽에요? 네 아 갑자기 또 확 어 갑자기 막 아시는 데 맞지나봐요 열정이 아니 제가 통영 갔다 갔다 그랬잖아요 아 맛있습니다 정말 네 통영에서 진짜 그 삼시세끼 네 진짜 한 끼당 막 이렇게 굴만 진짜 몇 가지 종류로 먹고 막 이랬는데 하나도 질리지가 않더라구요 맞아요 굴 또 먹고 싶네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은데 평소에 좋아하시는 술이 있어요 회승씨는? 저는 이제 그냥 깔끔한 거 깔끔한 거 뭐든지 깔끔한 거 섞는 거 별로 안죠 깔끔한 거 한 가지로 이제 소주 뭐 가리진 않는데 소주면 소주 맥주면 맥주 딱 하나만 허용되는 건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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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진짜 닮았네요 거의 비슷한데요 진짜 닮았네요 위스키형까지 아 그래요? 그렇군요 소주만 먹어요 항상 예전에도 소주를 많이 먹었어요 맥주를 먹으면 좀 어려워서 화장실도 자주 가잖아요 맞아요 배부르고 그쵸 아 그게 있네 저는 단맛이 나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단 거? 예를 들어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막 옛날에는 뭐 콜라도 섞고 아 화이테일은 많이 안 먹었지만 오렌지 주스도 섞고 소주에다가 그런 거 막 술에 단맛 나는 거 보단 그냥 단술보다는 유생은 또 쓰니까 맞아요 복숭아 맛 이런 맛 칠하겠네요 네 섞여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 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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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써요 사실 이 지금 주제는 네 네 뭐 누가 썼는지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잖아 아시네요 알죠 대단한 MC 전혀 몰랐어 친친이다 몰랐어요 대단해요 네 나 몰랐어 네네네 진우씨가 썼을 것 같았어요 어우 기가 막힌데요 제가 썼습니다 이래서 명염씨입니다 어우 역시 대단하네요 듣고 계신 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명염씨예요 나무나무 다음 아니 진우씨 그럼 주량이 어떻게 돼요? 주량 어우 끊길 뻔했다 어우 생각한다고 제가 INFJ라 물어보면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주량이 어떻게 돼요? 주량 평소 주량 평소 주량 눈이 막 흔들려 요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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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취했다 한 예예 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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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한 4병에서 5병 와 진짜 잘 드시네 그러면은 뭐 근데 전날도 음주를 했고 오늘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꽤 많이 먹는 편이에요 꽤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안주보다 술을 더 많이 먹어요? 그쵸 안주는 주로 야채나 야채나 미역 이런 거 너무 선호하고 미역 생미역 좋아하세요? 약간 곰피 이런 거 있잖아요 곰피야 아주 미역같이 생긴 건데 좀 더 두텁고 울퉁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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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막 얘기해 주시네요 맞아요 아 그러면 다음 거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다들 지금 얘기 안 끊기려고 뭐라도 막 패턴 뭘 시킬지 몰라가지고 긴장해야 돼요 저 울리면 안 되거든요 무섭거든요 자 다음 거 다음 건 인테리어예요 아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누구지? 인테리어 약간 희승일 거 같기도 하고 희승아 너잖아 희승이요? 희승이예요? 맞아요? 저 아니에요 누구지? 진훈씨는 아니잖아 진훈씨는 했으니까 진훈씨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데 저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어요 인테리어? 카메라 감독님이세요? 아 사실 아 사실 접니다 제가 요즘에 한 번 해봤어요 해봤어요 연기 보고 싶어서 연기를 또 해버리시네 연기 제작은 안하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잘하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꼭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않을 거 같고 제가 왜 이걸 골랐냐면 어떤 이유죠? 제가 요즘에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그 앤틱 가구에 좀 빠졌었어요 아 앤틱 가구 맞아요 네 앤틱 가구가 진짜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된 것도 구입하고 뭐 그림 아니면 의자 100년 된 것도 있어요 제 집에 유럽에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저리라도 한 번씩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참 진짜 거기에 세균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균이 어마무신 할텐데 근데 소독 다 해요 그럼요 소독 다 하고 알코올 한 번 하고 100년 됐기 때문에 니스칠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깨진 부분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니스를 싹 한번 바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 같아요 사실 다른 분들은 가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가구보다는 이제 막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요 아 만드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만든 적이 없지만 뭘 만들었어요? 예전에 한창 음악 작업 열심히 할 때 네네 리더형 그 스피커 외에 모니터 스피커 올려두는 선반 같은 거 작업실에 맞아요 그런 거 이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좋아요 나무로 만들고 왜냐면 사실 그거 사면 꽤 비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전 집에 사놓고 설치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럼 그거 회승이 한 번 불러가지고 저희 집 좀 한 번 설치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냥 저어주세요 그거 그래 회승이 한 번 드리는 걸로 그럼 그렇게 모이는 김에 과메기랑 사갈테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깔끔하게 한잔 하시죠 한잔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쓸 한잔하고 타 하는 걸로 나쁘지 않네요 기승전결이 뭐 다 아주 기가 막히네요 글로 가네요 깔끔하네요 성격들답게 깔끔합니다 사실 저 또 궁금한 게 뭐예요 이게 인테리어 하다보면은 로망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로망 혹시 진훈씨는 로망이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제 로망입니다 미니멀 제 지금 방에 가도 제가 이렇게 귀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전기 흐르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아 진짜요? 그런 분 있어요 그게 들려요? 네 코드도 없고 딱 하나 있는데 이제 겨울에 가습기만 딱 하나 있고 침대만 하나 있습니다 티비도 없겠네요 다 밖에 있는데 바깥에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저랑 똑같아요 진짜 귀가 예민하다 태승씨도? 저도 막 이제 거실은 거실 이제 침실은 침실 옷방은 옷 제 역할을 해야지 뭔가 하고 싶지만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저로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좋아요 왜냐면 또 침실에 뭐가 있으면은 그게 저희 몸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데요 이게 내가 쉬는 공간이라고 아 그래요? 티비가 있거나 그러면 아 그래요? 그래서 숙면에 취하는 데 진짜 방해가 된다 아 그렇네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좋다고 합니다 꿀팁이네요 꿀팁 인생 꿀팁 인테리어 꿀팁 인테리어 꿀팁 여러분 건강 꿀팁 건강 꿀팁 건강하자 건강하자 건강 꿀팁 건강 꿀팁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네 다음 주제가 멤버입니다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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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굴까? 멤버 이거 뭔가요? 멤버 뒷담한가요? 그건 아닌가 좋은 점 할 거 있어요 진우씨? 아우 많죠 하나 텁시다 진짜 하나 텁시다 하나만 하고 왔어요 하나 그렇죠 그렇죠 노래가 너무 좋아요 활동하면서 뭐 에피소드 하나 있으세요? 하나 풀어주시죠 활동하면서요? 생각하고 계세요 멤버 얘기 좀 하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진짜 약한데 멤버 얘기 좀 해보고 계세요 사실 멤버는 제가 골랐어요 대승씨가 아 이거 어떤 의미에요? 아무래도 이게 뭐 이제 어디 많이 알진 못하지만 진짜 뭐 다 그러시겠지만 멤버들이 거의 뭐 저는 친구도 없고 거의 뭐 진짜 멤버가 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서 뭐 어디 이제 뭐 뮤지컬을 지금 최근에도 하고 있지만 어딜 가서 얘기할때도 멤버 주제밖에 없어요 얘기할 때 그래서 뭐 동반자죠 네 공통사 나오면 뭐 그거 얘기하고 무조건 멤버 얘기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뮤지컬을 어떤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클림트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홍보 좀 하세요 아 네 여러분 클림트라는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에곤실레 역할을 맡고 있고 이제 실제 클림트 미술가 분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뮤지컬화 시켜서 하고 있는 재밌는 공연이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네 홍보도 잘 하시고 네 사실 저는 궁금한게 지금 이순간 갑자기 또 보고 싶은 멤버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저희 멤버 중에 이제 진짜 수다떠는 걸 좋아하는 드라마 형이 있어요 재현이 형이 재현씨 진짜 진짜 평소에도 끊기지 않고 그냥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맞아요 되게 밝으시잖아요 네 같이 봤었는데 네 진짜 지금 이제 드라마 촬영차 이제 일본에 있는데 아 이제 없으니까 귀가 막 너무 편한 거예요 하하하하 오히려 좋다는 거구나 아니요 그냥 안좋은 거죠 안좋은 거죠 빨리 시끄러졌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심심해요 네 또 막 옆에서 계속 얘기 꺼내주고 이런 데 그래서 밤마다 통화해요 맨날 밤마다 잘있냐 거의 피로회복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겠다 저랑도 얼마 전에 통화하셨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진짜 갑자기 형 되게 많이 통화 많이 하는구나 아니 같은 지인이 한 명 있는데 안다 해가지고 그냥 전화로 그냥 전화한 거예요 전화 좋네요 별 얘기는 안했고 별 얘기는 없고 또 뭐 우연씨 질문할 거 있나요? 정말 또 궁금한게 의지하는 멤버가 있어요 아 의지하는 멤버요? 저는 다 두루두루 제가 약간 그 고민이 있거나 힘든게 생기거나 약간 그럴 때 다 말해야 돼요 저랑 다 말해야 이게 그게 중요해요 풀리는 성격이라 맞아요 다 말해야 돼 그래서 뭘 바라진 않은데 뭐가 생기면 다 말해요 저는 항상 진짜 좋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멤버 아무나 아무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허침탄하게? 그냥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그랬고 저랬고 이런 거를 다 얘기해요 근데 회사 가는데 소문 다 나있고 네 소문 다 나요 진짜 근데 너무 다 얘기하면 소문 다 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진짜 멤버한테 다 얘기했어요 맞아 우연씨 다 얘기했죠 바로 다음날 소문 다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저도 다 얘기했는데 속이 다 나있더라고요 다음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얘기 안 하죠 조심해야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나경씨께서 우연이랑 성종이 진훈씨도 지금 보고싶은 멤버 얘기해 주달라고 그러네요 또 공통점이 있네요 저희가 또 네 우연 진훈씨 진훈씨 뭐 보고싶은 멤버가 있나요? 저 건빵 먹고 있어서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연씨가 먼저 보고싶은 멤버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명수씨 보고싶어요 아 명수형 지금 군대에 있잖아요 군대에 계셔서 해병대에 계신데 그러니까요 너무 보고싶기도 하고 지금 몇시지? 지금 주무실시간이죠 주무실시간이니까 10시 넘어서 아니 지금 연등시간이에요 연등시간 아 주말이구나 근데 핸드폰 못보잖아요 핸드폰을 못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연습을 하든 할 수 있는 맞아요 연등시간 성종씨는요? 저는 저도 사실 명수형이 보고싶은거 같아요 아 그래요 군대에서 고생하는거 생각나니까 저는 성규형도 보고싶어요 아 성규씨 오늘 또 앨범이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왔어요 맞아요 SG워너비 용준선배님이랑 같이 듀엣으로 했는데 두 분이서 네 두 분에서 성규형이랑 용준이형이랑 상상만해도 좋은데요 너무 좋죠 꿀보이스 네 조합이 노래 좋더라고요 아까 틀어주셨어요 틀어주셨어요 아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오프닝송 너무 좋더라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싶습니다 진훈씨 다 드셨죠? 예예예 누가 보고싶어요 저는 창민이형 보고싶네요 창민이형이 창민이형이 창민이형은 이제 남양주에 살고 있거든요 남양주에서 트로트 쓰고 있어가지고 아하 트로트 너무 좋아 집에 들어가면 못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뭐 권이형이나 승홍이형은 이제 보고싶으면 보면 되는데 아 그러네요 창민이형은 스케줄이 안겹치면 그러네요 볼 수가 없네요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선민이 선배님 요즘엔 진짜 못봤어요 네 왜냐면 이게 남양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우리 다같이 한번 여기있는 멤버들 남양주로 한번 갈까요? 아 너무 좋죠 창민이형으로 그러면 저는 너무 좋죠 그 뭐야 저거 과메기랑 이런거 사들고 좋아요 좋아요 우리 각자 술 사들고 나랑 아인 사갈게 아니 근데 저희가 사들고 갔는데 창민이형이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우리끼리 뭐 이렇게 캠핑 겸 캠핑 겸 캠핑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가죠 이 추위 얼어죽일 수도 있는데 캠핑은 추워야 합니다 그쵸 맞아요 웃기네요 너무 좋네요 진윤씨는 혹시 멤버 중에 의지하는 멤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게 단호화하시다 왜냐면 저는 물론 형들 다 의지하는데 이제 그 제 성격상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얘기도 안하고 맞아요 해결이 될 때까지 얘기를 못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제가 앨범을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연락을 못해요 왜냐면 힘든 모습이나 힘든 얘기나 이런 것들을 뭔가 하게 될까봐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타입이고 두 절까지는 아닌데 일이 끝나면 그제서야 연락하고 해결되면 앨범 준비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저는 의지를 제 스스로한테 좀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취미도 좀 많고 혼자 하는 네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시고 농구 좋아하시고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물 좋아하고 다음에 저희 축구팀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요? 제가 진짜 양천구 제가 또 기가 막힌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양천구 뭐 근데 이게 또 형이랑 좀 비슷하시다 결이 제가 진짜 이브라이 정무비치라고 이브라이 정무비치 제가 진짜 인스텝 한번 찼다 그러면 골키퍼가 혼란스러워요 진짜로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네 아니에요 진윤씨랑 제가 예전에 드림팀 때 축구 같이 했잖아요 어 맞아요 2015년인가 16년도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잘하시진 않던데 아 그때는 그때는 장난 장난 선배님들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제가 또 이렇게 실력 발휘를 못했죠 신동이 형이랑 은혁 형이 계셨죠 맞아요 제가 많이 밀어드렸죠 아 역시 기가 밀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요 진윤이 형 진짜 잘 뛰더라구요 그럼요 아니 달리기 빨라요 진윤씨 달리기 빨라요 속으신경이 엄청 좋으시니까 진짜 좋으세요 아 회승씨는 의지되는 멤버가 또 있는지 저는 이제 다 의지합니다 다 의지한다 그랬죠 다 얘기하면서 의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다 의지하는 게 가장 좋죠 베스트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즘에 성종씨한테 좀 의지를 하고 있어요 왜죠 같이 또 라디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2MC로서 대본 좀 또 하나 더 읽어달라는 마음으로 맞아요 눈빛 보면 알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팀 활동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말은 주로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 없을 때 진짜 당장 옆에 있는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역시 선배 선배 역시 옆에라도 있으니까 진윤 선배 잘 아시네요 맞아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아시죠? 옆에 없잖아요 다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있으면 더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네 여러분이 언제 멤버를 인생 동반자로 여기게 됐는지 저는 되게 너무 궁금한데 네 네 진윤씨는 언제 그렇게 동반자로 조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멤버들을 동반.. 동반자요? 동반자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네 저 제 인생의 동반자로 느낄 때 느낄 때 멤버들이 저 처음 솔로 활동할 때 이제 그 JYP에서 계약이 끝나서 이제 각자 그럼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창 막 춤신추망하고 그 윌이라는 앨범으로 이제 막 활동을 할 때 이제 제 밴드 멤버들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뭔가 멤버가 없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게 원래 하던 형들의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딜 가든 혼자 혼자 제가 다 해야되고 회의를 해도 그렇고 멘트를 해도 그렇고 곡을 써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혼자 다 해야되니까 공감 아 이게 형들이 이제 가까이 없어 보니까 없어 보니까 빈자리가 알겠다 그때 느꼈다 네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라는 저희 이제 타이틀곡처럼 그제서야 느낀거죠 그제서야 느낀거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맞아요 그 곡이에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성중씨는요 저는 아 저는 멤버들 오늘은 우연이 형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나나 매일매일 바뀌나봐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저는 동반자가 네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우연씨가 지금 저랑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 2MC하니까 너무 티키타카도 좋고 제가 또 톰젤이라고 많이 불러주세요 그렇더라고요 네 알고 계셨어요? 아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templates 네 Only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반자емон 저희가 의상은 이렇게 맞추고 오지 않습니다 안 맞췄어요 색깔을 이렇게 오우 진짜 이렇게 맞췄어요 스탈리스트분이 잘ünü 해주신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옷이에요 조금 저희 사복이 동시까지 비슷하고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가분하다 진짜 이렇게 다 뭔가 우연치 않게 다 잘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신기해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청담사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걸어서 10초 걸어요 작업실이 아 그래요? 5초? 아 진짜요? 그런 또 인연이 있네요 언제든지 갈 수 있겠네요 놀러가면 되겠다 서로서로 그럼요 그냥 빌보나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나중에 뭐 저희도 거기서 마시죠 한잔하시고 곡도 하나 만들고 궁금한데 우연씨는 또 요즘에 누구 있을까요? 전 송중씨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없어요? 집중했죠 또 누가 있냐고 없어요 남은 얘기해서 아니 근데 동반자라고 느낀 이유를 지금 얘기를 아직 안해주셨는데 이유를 왜 저죠? 송중씨 라디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뿐이에요? 수입의 일원이니까 수입의 일원 정확히 집어넣었어요 대본 하나 더 읽어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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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승씨는요? 저는요 제가 원래는 막내였는데 이제 지금은 막내가 아니게 되니까 이제 지내다 보면은 이제 우리 형들 형들 있을 때 아 뭐랄까 제가 막 어떤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위로의 한마디가 생각보다 별 기대 안했는데 되게 큰 영향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아 진짜 멤버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무대에 맨날 멤버들을 같이 오르다가 혼자 오르면은 진짜 쓸쓸합니다 요번에 많이 쓸쓸했죠 홀오미 하면서 아니 댄서분들이 있어서 안 쓸쓸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저장저장 그런 것도 개쳐주시니까 맞아요 같이 쳐주시니까 맞아요 채워주시니까 혜승씨는 그래서 다음 주제 한번 갈까요? 네 다음 주제가 옷 신발 게임입니다 옷 신발 게임? 근데 지금 안 나온 사람 한 분밖에 없지 않나요? 누구죠? 아 맞네요 바로 접니다요 나무나무 접니다요 이거 쓴 주제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옷이랑 신발 게임 세 개를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예예 정말 좋아하고 패셔니스타잖아요 패셔니스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스타에요 오늘 옷도 직접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직접 입었어요 그냥 사복으로 항상 입고 다니고 깔맞춤한 거 보이세요? 이 신발 이 글루건은 진짜 소화하기 힘든데 이것도 좀 비싼 신발이기도 하고 또 제가 큰맘 먹고 명품 좋아해요 명품 좋다 좋다 예전에 큰맘 먹고 샀는데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우현이 형 별명이 남스타라고 별명이 있어요 남스타라고 남스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명품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신인 때 그거 아니고 신인 때 그냥 편의점 한 번 갈 때 선글라스 한 번 끼고 왔다고 맞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연예인병 걸렸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즌이 한 6개월 정도 있어봐야 있어봐야 정신 차리죠 그럼요 그럼요 그 시즌 경험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 시즌 겪어봐야 그 시즌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귀여웠어 편의점 가는데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가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꼬맨 모자 알죠 캔모자 거기에 막 달려서 저희 팀에서 창민이 형이 아 그랬어요? 극장 갔는데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가지고 극장에 앉았는데도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예요 형 영화 보여요? 어쩐지 어둡더라 아니 계단 어떻게 올라가요? 안 넘어졌죠? 안 넘어졌죠? 느낌으로 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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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어디더라 너무 웃기다 역시 이런 연예인병 이야기가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우연씨는 옷과 신발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쇼핑을 할 때도 진짜 신발 먼저 사요 아 신발 먼저 사요? 정말요? 옷 같은 거 많이 안 사고 신발이 많아요 집에 신발도 많고 안 신는 신발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신발이 제가 한 200켤레 있었는데 지인들 다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지금이 한 70켤레 정도 있네요 와 그러면 한 켤레 정도 회승 씨 하나 드리죠 에? 갑자기요? 신었던 거예요? 후배잖아 후배 난 신었던 신발을 신으면 그게 되게 불쾌해요 생각보다 아니에요 좋은 신발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요 사이즈가 근데 회승 씨 어떻게 돼요? 저요? 잘 모르겠어요 한 260에서 70 사이? 아이고 아쉽네요 왜왜왜왜 제가 딱 70인데 아 제가 70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65에서 70인 것 같아요 저도요 아 맞네 기가 막히네요 운명이네요 그러네요 동반자 신발 나누는 동반자 신발 이쁜거 신고 오셨네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게임을 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시간을 곡 쓰는 것도 좋아하고 곡 쓰는 것도 좋고 네 곡 쓰는 것도 좋고 이러는데 이럴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정말 잡생각이 많을 때 게임하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맞아요 몰두하게 돼요 그렇지 축구도 좋아하는데 그냥 막 뛰어다이나 보면은 잡생각이 없어요 힐링 되는구나 맞아요 그때만큼은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기분이 좋고 맞아요 게임할 때도 그냥 게임만 몰두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게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게임기 또 이번에 산 지 최근에 얼마나 되셨어요? 게임기요? 게임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컴퓨터 컴퓨터 아 컴퓨터 컴퓨터를 제가 2년이 안 됐죠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최신용론상 굉장히 비싼 모니터에다가 고가에 좀 그렇죠 고가로 큰 거 2장 정도 고가 좋죠 큰 거 2장이 엄청 많아 고가 좋지 모니터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게임을 위해서 게임을 위해서 그래픽도 그래픽도 게임이 중요하니까 게임이 또 생생하게 해야 되잖아요 게임이 그럼 게임인으로 산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게임 프로게인으로 제가 산 지가 아마 한 10년 됐나? 10년 넘었죠 15년? 이 정도면 그냥 나는 게임인이다 맞아요 라는 방송 만들어도 될 정도 15년이면 우연씨가 옛날 인터뷰 때 가수 안 했으면 게임 프로게이머나 뭐 이런 거 했었고 그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월드투어 할 때도 우연이 형이랑 같이 같은 방 호텔 쓰면 노트북 들고 다녀요 아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게임기기도 항상 그때 D 뭐지? 이렇게 있는 게임기 있잖아요 D? D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D가 뭐가 있죠? D 뭐죠? 그 게임기 디아블로 같은 거라 아 디아블로 같은 거 네 그런 게임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쵸 제가 디아블로 말한 건 아닌데 게임기가 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닌텐도 이런 거 닌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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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잘 아시는 거야 와 역시 척하면 척이시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게임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여기서요? 여기서 갑자기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면서 같이 하는 거야 게스트랑 좋잖아요 배그 좋네요 그때 사신 후라이팬도 들고 오시네 어 들고 오고 돈네 돈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우 가능해요 3톡 제가 협찬받아올게요 아 3톡 아 그럼 저는 제가 군대 PX에서 산 3 그 백 있거든요 네 저 보급상자 있어요 어 보급상자? 아 진짜요? 저 그 녹음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다 갖고 오는 걸로 다 있네요 어 그 위에서 빨간 연기 나오나요? 아 안 나옵니다 제가 피워드릴 수 있어요 바로 누가 이미 털어갔네요 나중에 그럼 여기다 컴퓨터 진짜 여러 대 놓고 한번 네네 아 너무 좋네요 바로 그냥 눈을 피하시네요 네네 그쵸 예 바로 피하시네요 아 정말 제가 이제 게임 좋아한다는 말은 아후에서만 또 할 수 있는 또 아주 그냥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수다도 또 딸만큼 또 떨었으니까 그럴까요? 저희가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본격적인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요 정말 소름이 돋네 정말 소름이 돋아버리죠 우리가 말이 장난 아니니까 무슨 게임이에요? 네 이 게임이 배달 오토바이 게임인데요 네네 우리가 운전을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운전만 잘해요 운전을 잘해야 돼요 운전 잘해야 되고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우 주머니에서 선물 한다고 고르기 네 그래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있어요 한 명만 아 나오 주머니 저희 아까 그 이렇게 이거 이거 맞아요 아 포카틱 포카틱 어 이거 있지 않나 어 여기도 있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여기 다양한 거 있어요 오 좋다 이거 좀 기대된다 또 포카틱 넘으면 진짜 약간 아유 이 안에 정말 좋은 거 많아요 진짜요? 맞구점 갤러리아 백화 좀 좋아하세요? 네 예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이용권 들어 있어요 오 좋죠 주차권도 있고요 주차권 좋다 주차권 좋다 근데 그거 욕심난다 주차권 진짜 필요해요 주차권 비싸 아 주차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아 그건 알잖아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네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토바이 게임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 시작하면 좋죠 어떻게 하는 거 아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네 누구부터 할지 일단 정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아 근데 저희 사실 드로그 리허설 해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할 줄 알잖아요 정확하게 세세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네네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누구부터 할지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진윤씨 먼저 하세요? 진윤씨부터 할까요? 저 먼저 크레이로 알겠습니다 거기 앞에서 해야 돼요 거기 앞에서요? 리허설할 때 제가 잠깐 해봤는데 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네 진윤씨도 운동신경 좋잖아요 엄청 좋죠 기대된다 진윤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오토바이죠? 스쿠터가 그건가요? 네 그건 아예 매뉴얼인가요? 자 게임 주세요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할리요 할리 아 나왔다 나왔다 시작합니다 레고 레고 오 굉장히 잘하시네요 오 잘한다 잘해요 오 어디까지 가고 있죠 지금 어디에요? 영동대교인가요? 어떻신가요 지금 마포니교랍니다 거의 한 손으로 타시는대요 지금 오 멋있는데요 오 멋있는데요 잘하신다 이야 실패 왜왜왜왜왜왜 너무잘했는데 실패 아니에요 이거 이따 평가해줄거에요 아직은 안주시면 되고 현재는 1등이라고 합니다 1등이요 1등이지ечь 1등이요 지니씨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1등 정준은씨 두번째 회승씨 갈니까 2AM에 정준은씨가 현재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자 이제 횟수씨 시작할게요 자 게임 스타트 헬멧 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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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갑니다 어렵나 저게? 오 잘하고 계시는데요 손잡이를 놓쳤어요 어 놓쳤습니다 아 횟수씨 지금 어 어 어 어 어 저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이고 사람을 치시면 안되죠 어 어이고 이게 좌우 반전이라고 하네요 아 아 이게 보이는거랑 반대로 가야되니까 맞아요 엄청 어려워요 진짜 아 보이는데 반대로 가야되는거죠 예 그래서 현재 1등이 정준은씨에요 2등이 유혜승씨 진짜 어려워요 압도적이에요 운동신경이 확실하네요 역시 진짜 좋다 시끄러워요 압도적이다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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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운동신경 나 운동신경 진짜 없는데 근데 포기하진 않을게요 좋아요 좋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마이크 주시고 마이크 섞이시면 안돼요 네 네 스파트 해주세요 예 자 서민씨 준비됐어요 자 어디로 가실거죠 저는 양화대교로 출근을 합니다 오토바이로 갑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예 행복하자 갑니다 자 주황색의 오렌지 이성종 그는 과연 압도적인 1등 정준은씨를 제기할 수 있을지 얼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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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어요 부드러워 부드러워 오토바이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 정진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기했어 와 나는 아직 어딨어 아니 내가 돌은거야 실패 이거 운전하면서 돌 수 있다 이 정도 여유가 있다 아 그 정도 여유 윌리 이런 거잖아요 윌리 위험합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작가님들이 3등 그냥 입이 입이 써놨어 그냥 자로 쓰셨어 너무 하신거 아니야 작가님들 손잡이 잡았는데 3등 근데 운동치긴 해 인정 진짜로 못한다 운동을 못해 근데 포기하진 않으면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자 우연씨 마지막으로 다리 좀 오므려주시고요 아 네네 너무 쪽벌이었죠 네네 너무 쪽벌이었어요 자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저한테 주시면 네 우연씨 자 아 기대됩니다 진짜 기대됩니다 우연씨도 축구 좋아하니까 운동심의 조건이요 그리고 또 자존심이 강한 멤버니까 아 진훈씨래 굉장히 여유로우셨거든요 앉아계셨을 때 논현동으로 배달갑니다 논현동으로 배달갑니다 자 준비 시작 스타트 오늘 여기까지 오는거야 정우성인줄 한 발로 타고 계셔 와 근데 이게 잘하는거야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이게 잘하는거야 오 오 아 갑자기 비트다 비트 정우성이다 댓글 난리 났어 남은현두 3등이래 요즘에 자동주행이 있네요 오토바이에 어 잠깐만 잠깐만 잘했는데 우연씨 끝났고 오 대박 대박 대반전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손을 벌렸잖아 심지어 났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비트니까 이건 비트에요 아 비트니까 그러면 현재 1등은 남우연씨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게스트분들이 야 비트 축하합니다 비트입니다 드랍 더 비트 아니 우연씨 선물을 욕심난거 알겠는데 게스트 드려야죠 아니 뭐 진짜 약자로 없는거죠 뭐 아니에요 약자로 없어 맞아 약자로 그러면은 그니까 두 분에게 예 그럼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오 역시 우연씨 아 두사람한테 양보를 그러니까 이제 선물 나오는거 네 두 분한테 드릴게요 아 전 좋아요 좋죠 아 좋아요 네 전 좋아요 두 분 가위바위바 한번 하세요 시원하게 가위바위바 시원하게 아 저도 그러면은 양보하겠습니다 아 그럼 당연히 선배님들 선배님께 제가 선배님을 드려야죠 되게 훈훈해요 그러면 혜선씨가 가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뭐 드리죠?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뽑아볼까? 여기서 뭐 가지고 싶으신거 있어요? 아 저는 뭐 이거 뽑을까요? 이거 궁금했는데 한번 뽑아볼까요? 저 뽑을까요? 이거 뽑을까요? 이거 할까요? 패드 할까요? 어떤거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나? 3초 이상 걸리면 안되거든요 빨리 정해주세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 제일 비싼거 여기서 제일 비싼거 전부 우리만 벌칙 받는게 아니라 작가님들이 이거 안써주시면은 3초 이상 안쓰면은 벌칙 받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어 좋다 아 역시 우리 그럼 3초 이상 여기 들어오셔서 석고대제 하시고 석고대제까지 해야 돼요 야 이거 한번 해야되는거에요 아예 아 뭐야 넘기면 또 했네요 어 뭐야 뭐야 이상해요 조용해 아 저희가 아니에요 아 이거는 작가님이 경고 경고 우리 경고? 그러니까 진우씨 경고 진우씨 경고요 진우씨 경고에요 뭐야 서운해요 작가님 무서워요 여기가 이만큼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얄짤이 없네요 하은씨가 또 뭐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또 아까 멤버 얘기 한번 했으니까 새 그룹의 팬들 자랑도 해주세요 너무 좋다 얘기도 쉴 새 없이 떠들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이 얘기도 아 이거는 한 일주일 넘길 수 있죠 팬 얘기는 일주일 넘길 수 있죠 이거는 뭐 저희가 방송 종료할 때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MC 먼저 얘기할까요? 인스피릿부터 네 저희 인스피릿은요 네 일단은 별입니다 별이죠 네 정말 빛나요 빛나죠 네 너무 빛나고 이름부터 인스피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스피린 네 저도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네 네 사실 인스피릿이 있으니까 이 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없었으면 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팬분들 때문에 군대에서도 버텼고 네 네 또 버틸 수 있었던 원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쵸 진유씨 진유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진유씨도 팬분들 이름을 얘기해 주면서 저희 우리 팬분들 이제 오래된 우리 네 네 이렇게 오래된 팬분들도 계시고 네 네 이제 저희 이번 활동에서 이제 막 이제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아요 되게 팬층이 되게 다양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게다가 저희가 이제 7년만에 컴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오랜만에 기다렸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진짜 기다렸어요 네 정말 그때 모습 그대로 저희에게 다시 또 와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감동이다 네 이게 말로 뱉을 수 없으니까 응 막 입으로 뻥긋뻥긋 이렇게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 열정 막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콘서트 좀 해주세요 콘서트 진짜 꼭 해주세요 저희 콘서트는 오실 거예요? 계획 있나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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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너무 좋던 진짜 너무 좋던 아 근데 이게 아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막 이렇습니다 하고 네 말씀 부탁드리는데 최대한 좀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볼테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2AM 선배님들 보면서 요번에 컴백하시면서 유튜브 컨텐츠 찍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훈씨가 이렇게 머리를 올려서 두성?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다 봤어요 봤는데 너무 웃긴거에요 진짜 웃겨서 네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진짜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네 박진우 선민이여서 뭐라도 이제 막 하고 싶은 마음에 이게 웃기려고 한게 아니라 막 아 이거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뒤통수를 올려가지고 그 파트 있잖아요 후렴구 파트 할 때 네네네 근데 그게 진짜 되더라구요 아니 그게 원래 이제 그 느낌으로 하라고 실제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긴 하는데 그 느낌을 가져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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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서 창민씨가 무대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빵 터졌던 거 좋아좋아하시니까 뭐가 좋냐고 맞아 그런 거 안 해도 고음이 올라간 또 회승씨는 그러니까요 저요 저도 뭐 철저한 노력 끝에 생긴 근데 이제 우리 팬분들은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같이 음악을 사랑하고 뭔가 이제 누군가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보다는 같이 함께하는 느낌이 전 너무 좋아서 최근에 공연을 많이 못했잖아요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네 그 공연장에서 그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맞아요 무엇보다 짜릿하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느끼죠 네 진짜 평생 함께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뭔가 좀 뭐랄까 대가 없는 사랑이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그렇죠 행복하죠 대가 없는 사랑이란 게 진짜 정답인 거 같아요 사실 그걸 또 아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보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더 멋있는 모습 더 좋은 음악으로 너무 좋습니다 엠피아죠 그렇죠 우리 엠피아잖아 우리 엠피아가 진짜 짱입니다 그리고 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뭐 이제 같이 음악도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뭘 틀린다든지 뭔가 이러면은 엄청 놀리고 바로 진짜 바로 진짜 네 뭐 쉽게 넘어가지지 않아요 저희 팬분들도 그래요 맞아요 오늘 저 들어오자마자 짱구 눈썹이라고 남짱구부터 시작해서 놀림 받았어 네 바로 맞아 아 팬분들이 지금 지은 오빠 얘기해줘서 감사해요 눈물 흘립니다 그러니까 회승아 사랑해 복사 엠피아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너무 고마워 몸베베 분들도 오셨네요 네 몸베베 분들도 있었고 항상 함께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쯤에서 우리 작가님들의 원픽 한번 골라볼까요 원픽 어떤 팀을 가장 많이 좋아하는지 어 궁금하신지 어 진짜 자 3초 안에 안하면 사이렌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3 함께하네요 저희 또 2 1 올려주세요 아 경고 경고 진우씨 경고 2번 진우씨 퇴장 퇴장 이제 세 번 받으면 퇴장이에요 세 번 받으면 잠깐 너무 쉽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되면 이거 트시고 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직접 정한 주제로 맞아요 신나게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심야 아이돌 보는 분들께서 24시간 수다 떨 수 있는 얘기를 같이 한번 봐볼까 해요 네 네 프롬퍼트에 있을 건데 아 네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했는데 또 사실 저는 더 하고 싶어 대본을 왜 거슬러 올라가세요 아니 난 더 하고 싶어서 더 하고 싶어서 아니 사연을 더 보고 싶은 거야 아니 혜승씨 선물 골랐어요? 아 골랐어요 아 뭐 골랐어요 저는 피자 근본 이야 포테이토 어떤 거요? 아 제대로 골랐다 여기 이 포테이토 치즈 엣지 아 비자로 엣지 치즈 엣지 제일 비싼 걸으셨네요 근본이거든요 맞아요 맛있어요 너무 좋아 아니 숨겨드셨더라고요 옆으로 개선 넘기라서 찾을 수 있는 아 그 스페셜 메뉴처럼? 꼼꼼 숨겨둡니다 비싼 것들을 한참 찾았어요 끝에 있어요 끝에 페이지 페이지로 넘어가 있어요 그쵸 저희가 진짜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네 진짜 친구들끼리 그냥 수다 떠는 거를 이렇게 방송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재밌네요 군대 이야기도 했고 그쵸 멤버 이야기도 했고 그쵸 정말 뭐 팬분들 이야기도 하고 네 각자 뭐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했죠 지금 이런 얘기 시작하시는 거 보니까 뭐 끝날 시간이 다 됐나봐요 맞아요 갈 시간이에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아쉽죠 뭐 얘기할 거 있으세요? 뭐 얘기할 거요? 얘기 뭐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럼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 그리고 사실 그거를 안 풀어주셨는데 멤버들 중에 뒷담화 뒷담화 야 이거를 이제 얘기한다고? 아니 근데 넘어가셔도 돼요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포기하지 않아요 진념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소소한 것도 괜찮아요 소소한 거요? 소소한 거 아니 저 방송으로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한외국인이라고 그 문제 맞추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거기서 이제 막 문제를 막 맞춰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슬홍이 형이 저보고 너브레인이라는 거예요 너브레인 저를 못 믿는다고 아 근데 저를 못 들었어요 다른 무대에 있느라고 네네네 근데 방송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서운하다 네 제가 그래서 한우까지 먹여줬는데 거기서 우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슬홍이 형 슬홍씨가 다음에 한우 쏘시는 걸로 쏘는 걸로 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사실 놀다 보니까 이제 마찰 시간이긴 한데 아 네네네 그런데 저희가 그냥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어? 그쵸 여기 심의아이돌 프라임 멤버십 가입이 네 하시고 체크아웃 절차를 제대로 밟고 가셔야 돼요 어? 저 예전에 멤버십 가입했는데 하셨죠 한 번? 두 번 하면 돼요 두 번 하셔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아니 회비를 안 내시고 가셔가지고 아 연회비를 안 내시고 가셔가지고 연회비를 안 내시고 가셔가지고 아 그거 그거 무전치식이라고 하나요? 네? 네 맞아요 걸렸네 좀 내고 가세요 걸렸네 돈은 내셔야죠 알겠습니다 2년째 지금 미납이래요 진우씨 아 그래요? 저 오늘 건빵 먹었으니까 나라사랑카드 있어요?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짜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었는데 네 두 분을 또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진짜 왔어요 그러니까요 아쉬워요 진짜 아쉽다 저희가 또 체크할 때 꼭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심야애돌 한정판 키링이 있고요 네 이 키링은 또 자막으로 자막 보시면 돼요 심야애돌의 놀러오는 분들께만 드릴 수 어? 자막이 이제 좀 느려졌네요 네 천천히 읽으셔야 되니까 너무 빨랐어요 그때 키링 어딨죠? 키링이 저희가 어디갔어요? 저 오른쪽에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정판 키링인데 한정판 키링이에요 네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럼요 팬분들이 이거 사고 싶어서 날립니다 하지만 심야애돌 오시는 아티스트 분들에게만 드릴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꼭 챙겨가시고 이거 받으려고 데뷔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대본에서 했더라고요 역시 대본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인증샷 또 한장 딱 찍어야죠 맞아요 찍어야죠 찍어야죠 그러면 이제 프레임에 저희가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네 아까 오토바이 했던 곳으로 아 저쪽으로 두 분만 두 분만 진은씨랑 혜승씨만 모여주시고 네 네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자 여기로 가시면 자 이제 프레임이 나올 거예요 두 분 오늘 또 친해지길 바래 느낌으로다가 네 하나 둘 셋 찰까 자 하나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까 한장 더 세장이어죠 하나 둘 셋 찰까 와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사실 마지막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절차가 복잡하네요 절차가 좀 많네요 복잡해요 많이 생겼죠 절차가 좀 많아요 네 랜덤 선물이거든요 여기 랜덤 선물에서 네 여기서 뽑으시면 돼요 아 이게 그거구나 혜승씨 먼저 네네네 자 혜승씨 먼저 이거 긴장된다 남우현 사인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습니다 네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혜승씨 먼저 펴주세요 네 보여주시면 돼요 저 앞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뭘까요? 자 스타벅스 커피 거꾸로 들었다 여덟 잔 세트 우와 여덟 잔 세트 여덟 잔? 승복 여덟 잔? 대박이다 오 비쌉니다 메이저 형이랑 같이 먹을 거 같아요 오 딱 될 거 같아요 대박이네요 비싸요 진짜 돈이 좋아요 혜승씨가 자 그럼 진우씨도 네 저 한번 열겠습니다 네 뭘까요? 어떤 거 나올까요? 던키더넛츠 3만원 오 3만원 아니 근데 여기 이렇게 후하게 져도 돼요 그러게 엄청 후하다 많이 후해졌어요 던키더넛츠에서 저도 커피 사먹을래요 네 어 좋아요 연회비 근데 150만원이에요 아 지금 미납이 147만원이 되어있어요 147만원으로 될 거예요 싸네 오늘 안 내시면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표정 왜 그래요 갑자기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서 알았어요 해주실 테니까 넉넉넉니다 거기 청구하면 됐나요? 아 어렵네 장난이고요 감사합니다 장난 장난 네 장난 장난 자 이제 체크아웃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 그렇죠 네 심야연들 네 프라임 멤버십 가입도 완료하셨고요 드디어 가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자 회승씨 먼저 아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오랜만에 아니고 처음 나와서 아니 처음이 아니고 오랜만에 아니 아무튼 나와서 둘 다죠 둘 다죠 둘 다죠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고 또 오랜만에 또 팬들 얘기하니까 네네 너무 보고 싶네요 빨리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승씨 저희 또 다음에 또 뭐 밖에서 또 한 번 보시는 걸로 아마 언제든지 제가 연락하시죠 부르시면 네 지윤씨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몇 주 만에 나왔는데 네 또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고 또 팬분들 되게 다양하게 오늘 팬분들도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한자리에 모이셨어요 네 한자리에 되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있으시면 저도 한 번 또 같이 아 너무 좋습니다 담소 나누시죠 네 청담에서 담소 한번 싹 나누시죠 너무너무 과메기와 굴 아 예 과메기랑 굴 사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엄청 추웠으니까 맞아요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네 조심할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두 분과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좀 정말 여섯 개의 또 팬클럽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지켜봐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러면 두 분 이제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인피니트의 남자가 사랑할 때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게스트 노래 틀어주세요 안녕 여기는 저희 최저의 저희 여기는 저희 위주에요 여기는 저희 위주에요 안녕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하자 남자가 사랑하자 남자가 사랑해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하는 그노바 남자가 사랑해 커피에 쓴 맛을 알아가 이 시간은 참 빠르게 가 마음만 조급해져가고 내 곁에 너를 상상해 혼잣만의 영화를 찍어 남자가 사랑할 때 꼭 항상 곁에 머물면 선물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 사랑에 빠질 때 내 삶에 모든 걸 다 주고서 당연하게 맘만 바래 사랑에 빠질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점점 붉어지는 모래 천천히 떨어지는 내 코에 너만을 바라본 채 I'm on my way 니 짓는 달려온 내 코백 남자가 사랑할 땐 하나를 위해 열을 잃어도 후회도 끝나지 않게 오늘이 끝인 것 처럼 줘 All I have 사랑 없는 어린애처럼 관심이 있으면 나고 남들과 다른 나라고 스스로 컨트롤을 하지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땐 꼭 한 살 내 삶에 빠질 때 알아달란 말이야 지금 나처럼 남자가 사랑할 때 행복한 상탈 몸을 다선대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 사랑에 빠질 때 내 삶에 모든 걸 다 죽었어 단 하나의 맘만 말해 사랑에 빠질 때 사랑에 빠질 때